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쪽에 위미향이거든요 위미향인데 위미향 왔는데 원래는 노을을 같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 뭐 이것저것 차리다보니까 음식 차리고 내일 식사 차리고 하다보니까 못했어요 못 봤어 그냥 못 봤고 어 이렇게 보시면 위미향이 펼쳐져있거든요 펼쳐져있고 뒤에 저쪽으로 가면 등대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네 여기 낚시하는 분도 계시고 등대가 이쪽도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등대가 두개야 빨간등대 하얀등대 그래서 이렇게 쫙 갈 수도 있고 여기도 연인들이나 관광객들도 한번씩 들리는 코스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까지 가볼게요 진짜 멋지다 바다 바다와 노을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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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마트에 가서 치킨 스파이 시커리 브리또를 사왔다. 비닐을 뜯고 안에 내용물을 그릇에 넣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7분 30초 정도 돌렸다. 맛있어? 조금 씻어도 조금 씻어. 김치 왜요? 김치 너무 느끼해 매워 매워 매워? 안 맵는데 김치 김치 매운 물 물 많이 드세요 맛있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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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가보고 살살하니깐 맛은 있어요? 응 뭐야 이거 뭐야 음 음 손 닦으세요 손 닦으세요 손 닦으세요 음 진짜 맛있네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안볼목에? 응 아들뿐 안 왔어요? 응 매일 먹는데 매일 먹는데 뭐 가서 뭐 먹었어요? 다운거 같잖아 커피도 안좋아? 커피 안 먹었죠 아휴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매운 건가? 매운 거 아닌데 어 고맙oret 오버 오 마 apple